이 도노 점수 사상 아시면 수신결에도 나오지만 도노 이전의 점수는 왜 얘기 안 합니까? 그러면요. 도노를 참나를 깨치기 전에 닦은 보시지개 인욕은 바라밀이 아니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냥 애고가 한 보시예요. 그냥 유량공덕이에요. 유의의 공덕이고. 애고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억지로 한 보시. 체면 때문에 한 보시. 지게. 남이 보니까 점수 깎일까 봐 한 지게. 이런 것도 다 한계 되거든요. 그런데 왜 도노를 강조합니까? 수신결에서. 도노 이후의 점수는 닦음 없는 닦음이다. 왜 그럽니까? 보시가 공한 줄 알면서 보시를 닦으니까 닦음 없는 닦음이다. 지게가 본래 공한 줄 참나의 작용인 줄 알면서도 지게를 하니까 계율을 지키니까 닦음 없는 닦음이다. 지게를 닦는데 닦음에 걸려버리면 상이 있는 닦음인데 애고의 닦음인데 지게를 하면서 계율을 지키면서도 계율을 지킨 것도 본래 공하다 해버리니까 그게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도노를 안 하면 바라밀은 안 나옵니다. 도노는 바냐바라밀이에요. 벗공을 깨닫지 못하면요. 만법이 공한 줄 모르니까 보시면 보시에 걸리고 지게를 하면 지게에 걸리고 다 걸려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형상이 본래 없는 줄 알아라 해놓고 뭐라고 해요? 그런 줄 알면서 중생이 없는 줄 알면서 중생을 구제해라. 보시 받을 사람, 보시하는 사람, 보시 행위가 없는 줄 알면서 보시해라. 그게 무상 보시고 그렇게 수상행식 그런 오온의 만법의 색성향 미촉법 그런 육근의 경계나 오온이라는 만법의 현상계의 상에 조금 더 안 걸리는 보시를 하면 그게 무상 보시다. 그런데 현상계의 만법이 본래 공한 줄은 뭐로 알아요?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빠지면 육바라밀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팔천성 반야경 시작부터 계속 반야바라밀은 방편바라밀의 어머니다. 아까 이거랑 좀 다른 얘기예요. 어떤 엄마를 만나야에 따라서 어떤 정자가 달라진... 어떤 엄마 아니야. 어떤 아빠를 만나야에 따라서 정자가 달라진... 이 얘기할 때 어머니 얘기한 게 아니고 반야바라밀은 어머니다. 왜? 방편바라밀을 낳으니까. 반야바라밀을 가지고 보시를 하다 보면 보시바라밀이 되어버리니까. 반야바라밀을 가지고서 만법이 공한 줄 알면서 분노를 참으면 참아도 참은 게 없는 인욕바라밀이 되어버리니까. 어거지로 용 쓰는 용맹정진이 아니라 일체가 공한 줄 알면서 부지런하면 정진, 바람일이 되어버리니까. 선정도 명상에 들어야 되는 집착이 아니라 그것 또한 다 공한 줄 내려놓고 참나와 진실로 하나가 되는 선정, 바람일이 이루어지니까. 지혜도 내 개똥철학, 내 편견에 빠져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다 공한 줄 알고 내려놓고 일체 만법이 본래 공하다 하는 자명한 진리에 입각해서 만법을 꿰뚫어보는 자명한 반야가 그냥 반야가 아니라 반야바라밀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어머니니 창조자라고 그래요. 창조자 어머니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다.